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자 한번 헤아려 봅시다 자 100일 남은 사람 누가 할기라 그죠 뭐 좋다 365일이니까 10년 잡아서 3650일 남은 사람 그래도 손 안 든다 그죠 천년만년 살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은 길하에 70년 근력이 좋아서에 80년 물론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모르죠 어찌할깁니까 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언젠가는 다들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도 확실합니다 200년 넘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깁니다 아니 너무 많이 잡았다 그죠 150년 잡자 150년 넘어와 기네스북 올라갑니다 모쪼록 다들 기네스북 올라가기를 원치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말이죠 어린애한테 숫자를 헤아려 보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많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손 두 개 펼치면서 많다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깜냥대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내 기준 속에서 많은 손을 헤아려 낸다는 거죠 많고 적음은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들 보면 와 멋있다 국가를 지키는 군복을 입으시고 저렇게 나라를 지키고 총대를 메고 와 정말 멋있다 어른이다 했는데 이 나이가 돼서 군인들을 보일 게 을라 같아 뽀송뽀송해 삥아르라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얼마나 더 삥아리 같겠습니까 그죠 우리 본당에서 제일 젊은 사람 알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헤아림이 있으니 영혼의 헤아림입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재산 헤아릴 줄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날이 쳐다보는데 뭐 통장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숫자가 얼마 박혔는지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 사람들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영혼을 헤아릴 줄 아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는 영혼에 대한 시야를 일깨우려는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심코 읽었을 것이고 무심코 들었을 것이며 그래서 무엇을 들었는지 조차 모를 겁니다 만약에 오늘 독서와 복음 대신에 여러분 초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초전에는 특별한 생산품이 하나 있는데 참외가 원래 한 상자에 요즘 시세로 한 10만 원씩 합니다 지금 한창 이제 갓 나올 철이기 때문에 값이 사실은 더 비쌉니다 근데 요 뒤에 비닐하우스 한 군데 가시마 그 한 상자를 2만 원에 줍니다 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걸요 절대 안 잊을 겁니다 왜? 10 빼기는 8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사갖고 동네에 갖고 와갖고 팔든지 아니면 그 이득을 내가 그대로 취하기만 해도 이건 돈 버는 거니까 이야기는 절대로 안 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나서 내가 과연 무엇을 들었던가 뭔 상관이에요 그죠? 나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득되는 게 있으니 영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신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저 요번에 이제 설날만 해도 또 벌써 몇 군데 우리 툭하면 단체 문자에 들어있는데 막 그림 하나 어디서 얻었는 거 놈들 막 보내는 거 이쁘다 싶은 거 또 단톡에 막 보낸다 그죠? 그라마 봤던 그림 또 봐야 되고 봤던 그림 또 봐야 되고 수도 없이 쳐다보면서 설날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죠? 서로서로 간에 그런데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를 받을 때 그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합니다 뭔가를 좋은 걸 주면서 그걸 이 사람을 넘어뜨릴 계책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지금 받는 그 물건 그 자체의 가치보다 그걸 주는 이의 의도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침이라 다들 피곤하신 모양이다 내 혼자 힘이 난다 그래도 우리 본당에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저한테는 복된 일이니까 그렇죠 주무시서 얼마 피곤하겠노? 운전 오래 하고 오신다고 그지요? 자 그래서 나에게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생긴다 이게 과연 좋아할 일일까? 누가 주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자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는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바래서 그에게 줍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시킵니까? 그렇게 싫다고 하는 공부를 왜 시켜요? 가 괴롭어 죽으라고 시킨다 그죠? 니 요 놈아 뭔 땐 요 놈 니 공부나 해갖고 니 괴롭음을 한참 당해봐야지 니가 아니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니가 지금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니가 직업 선택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된다 그러니 지금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배워두는 게 낫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걸 주겠죠 하지만 자녀들의 눈에는 당장 어때요? 나는 지금 휴대폰 하고 싶고 롤 하고 싶고 게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싶고 뭐 어마어마한 거 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공부나 하래 그래야 어때? 성질이 무거치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갖고 있는 보다 넓은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좋다 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막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시야를 같이 동감하고 이해하는 아이라면 충분히 뒤따라 갈 겁니다 아 엄마 아빠는 나한테 나쁜 걸 시킨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말에 따랐을 때 좋은 결과가 생겼었어 라고 하면 지금에 다가오는 충고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복은 다름이 아닌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라 제 목숨을 얻으려는 이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린 통박을 굴리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맞나 자 어디서부터 실패하죠? 첫 번째 관심사와 믿음에서부터 실패를 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 이거죠 눈에 비도로 보이달라 이겁니다 하느님 당신이 하늘에서 십자가 쫙 빛으로 펼치면서 내 앞에 요새바 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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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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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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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라라 라라 이러면 내가 믿을 긴데 안 믿나 마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면 안 믿을 자신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는 건 우리의 자유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가치로운 거죠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해라 해서 네 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공부를 하니 이쁜 거지 공부를 해라 해놓고는 내가 그 손을 잡고 펜때를 그 작은 손의 겉에 내 손을 잡아갖고 내가 다 적었어 아이고 니 잘했네 공부했네 이렇게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건 그 아이가 안 할 수 없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열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인 거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속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좋음을 그 복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의 근거점들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아니죠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돈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집을 두껍게 사고 좋은 집 큰 집을 사야 그 집이 나를 지켜주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에? 절대로 볼리비아를 가라고요? 생판 모르는 그 나라를? 나는 그 동네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는데요 거기에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느님 거기를 가란 말입니까? 그래 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저 스페인어 잘 압니다 지금부터 원하시면 한 시간 동안 줄구장창 스페인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를 쓰든지 저에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느님의 보호에 기대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세상이 기대는 사람은 응축되어 갑니다 그나마 갖고 있던 역량도 돈이라는 것에 갖다 바치면서 모든 재물이 나 대신에 일해주는 세상만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첫 번째 복입니다 하느님의 보호 그리고 우리는 이 보호를 사실상 우리가 신앙에 붙들려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의무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어? 하느님 이때도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런 때도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고향집에 오는데 차에서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저를 지켜주신 거네요? 나는 운전을 똑바로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셨네요? 그런데 지킴의 핵심은요 물질적인 지킴이 아닙니다 영혼의 지킴이에요 현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영혼이 어떻게 신앙 속에서 보호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일도 없는 거죠 이는 영혼의 존엄을 뺏겨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형태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형태로 압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헌데 죄가 이루어지고 나면 성립되고 나면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하죠 왜? 영혼이라는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영혼에도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복은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은 곧 하느님의 얼굴이 어디 있는데 어느 얼굴이 하느님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멋들어지게 그려놓으면 하느님의 얼굴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영혼을 앞에 두고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록 이해가 되기를 바래요 하느님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잠들어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고 있으면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눈뜨고 물론 다 뜨진 않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눈을 뜨고 감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깨어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둑이 들어오고 있는지 주인이 들어오고 있는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즘 특히나 서울 지역이 그렇다 하죠 친구가 야 우리 그룹이 하나 있는데 네 함께 해줄까? 우리 그룹 들어오면 좋대 왠지 거기 가면 힘을 얻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은 뭐 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들끼리 어른스러워 보이는 행동들을 따라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술도 마셔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심지어는 건드리지도 않는 것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부터 있었죠 본드 마시는 애들 영화 써니에 보면 그 한 장면 나오잖아 한 해가 막 이거 비닐봉지 안에다 본드를 쭉 자가 하는 겁니다 옛날엔 참 무식했다 그죠? 요즘은 아주 고급지게 됐어요 아예 마약 자체가 돌고 앉았으니 그래서 그런 그룹에 갔더니 그런 엉뚱한 짓을 서서히 한단 말입니다 과연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단순히 미숙한 시선으로는 뭔가 걔네들 그룹에 들어가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고 안 해보던 그런 행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어린 나이 아빠 키를 훔쳐가지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과연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참 미숙한 사람들 보면 어른인데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 많죠? 술 때문에 벌써 문제가 몇 번이나 일어났는데도 또 술을 쑤셔 먹겠답니다 몇 번이나 기억을 잃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어제 뭔 짓을 했던가 부끄러워 하면서도 또 입술에 침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술은 칼하고 같은 거예요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좋은 거죠 가족들하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반주로 한두 잔 하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절제가 없죠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에 가족들 마음이 다 떠나고 자기 건강도 떠나고 방구석에 홀로 앉아가지고 소주 대병 한 개 갖다 놓고는 끌락끌락 끌락끌락 마시고 앉았으면 후회감이 밀려오겠죠 하지만 그때는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도 함께 망가져가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골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한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일을 가르쳐주는 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유한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내가 너희에게 영혼을 선물하려고 한다 그러니 조금은 힘들어도 신앙이라는 것에 붙어 있으렴 거기에서 나쁜 것을 얻지는 않을 것이다 귀찮고 성가시긴 하겠으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를 내가 선물하려고 하니 제발 이 가르침에 깨어있거라 세상은 너희를 끊임없이 속일 것이다 너희에게 부유함을 선물하겠다 명예를 선물하겠다 권력을 선물하겠다 약속하겠지만 사탄은 그렇습니다 줬다 뺐습니다 줬다 뺐어야 그 괴로움이 더하거든 아예 모를 때는 내가 있던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었다가 빼앗으면 그 고통은 가중되는 거죠 왜? 그 쾌락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도 순진할 때 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 체험 다 하고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의 연기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마치고 봉헌 때 여러분이 향을 드릴 겁니다 향 많이 넣지 마세요 절대 이 안에 연기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한 알씩만 들고 봉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앞사람이 먼저 바친 그 향줄기를 유심히 한번 바라보고 지나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줄기 연기처럼 흩날리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장쟁쟁했던 수많은 임금과 왕들도 이미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어도 오늘의 이 자리는 뚜렷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망자들의 목록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면 우리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 해요? 적지도 않은 돈을 갖다 내받치면서 3만원 5만원 10만원 2만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들의 영혼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만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상위에 올려놔봐야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남은 한 가지는 영원한 분의 자비로운 손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는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의 예물과 친교의 예물을 하는 게 기꺼운 마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전부 다 자본주의 사회에 잠식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미사를 산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사를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는 신앙도 없어 근데 성당에 돈 찍 갖다 바치면서 우리 부모님 미사 한 대 드려주소 내 그 사꾸마 세상 멍청한 사람이죠 미사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가닿지만 그 유대관계가 없는 미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겠습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훗날 우리는 하느님에게 통사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빛을 조금만 비춰달라고 근데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지금의 그 시대를 예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모쪼록 이 시간 깨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몸은 자고 영혼만은 깨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